이태원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주요 조치사항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이태원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할로윈 대회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107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며 이란 러시아 중국인이 13명입니다. 이쪽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사고 발생 직후 주요 대응사항입니다. 사고 직후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사상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에 분산 이송하였고 사망자 시신은 총 36개 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청장은 10월 29일 23시 15분에 저는 10월 30일 새벽 1시 5분에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 긴급점검회의를 새벽 2시 30분에 개최하여 중대본 가동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본 가동 후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국무총리를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차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즉시 가동하여 주요 사항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구호금,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사항입니다. 구호금은 사망자 2천만원, 부상자는 장애 등급에 따라 500만원 또는 1천만원이며 장례비는 1,50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축제 안전점검 등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자제하고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최대한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기계양 등 애도기간 준수, 지자체 복무관리 강화, 분양소 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애도에 동참하며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현장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등 신속한 수습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사상자는 확인이 되는 대로 각국 주한대사관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사쪽, 사상자와 유가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가족, 중상자 가족과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하여 유가족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으며 가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도 진행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담당자를 파견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부상자 치료비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 개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자는 담당자와 1대1 매칭 관리하고 경상자는 병원 단위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수도권 화장시설의 쏠림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응하겠습니다. 5쪽, 국가 애도기관을 엄수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조기를 계양하고 시도별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서울시 25개 전자치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다른 시도에도 합동분향소 1개 소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간을 강화하고 불효불급한 행사는 취소하며 내부 행사는 가급적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중대본 회의는 당부간 매일 개최하고 유가족에 대한 1대1 지원 체계 강화와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TF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칸태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유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보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